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통합사회 표준 최적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2022 개정 교육과정. 뭐 이거 아주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통합사회 관련된 관심. 와 열기가 대단합니다. 일단은 왜 그럴까? 첫 번째 혼란스러우니까 그러죠. 그리고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처럼 현장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또 학교 현장에서 이제 2025년부터 수업을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번은 딱 정리를 하고 어떤 강의와 규제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강의에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면 저는 통합사회를 통합사회답게 그 전에도 오랫동안 강의를 해봤죠. 제가 22년 차에 들어봅니다. 2024년에. 강의가 22년 차입니다. 시간 참 빠른데. 계속 사회탐구를 사회탐구답게 그리고 각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정법을 정법답게 사문을 사문답게 이렇게 과목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덤비는 거죠.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은 정리해 가야 될 텐데 이 영상은 당장에 바뀌는 입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통합사회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굵직굵직한 것만 들여다보면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이 되죠. 고교학점제는 이미 많은 입시 관련된 영상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메가스터디에서도 각종 입시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더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신 5등급 체제로 개편이 됩니다. 개편된다는 건 사실상 전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라기보다는 이젠 이렇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이 2025년부터 내신 5등급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엔 9등급제였는데 지금은 5등급제다. 그래서 비율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전에 4%였다가 1등급이 이제는 10% 2등급도 7%였다가 24%가 됩니다. 9등급에서의 2등급과 5등급에서의 2등급은 그 위치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거나 바뀌는 것 중심으로 한 번만 살펴봤고요. 이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통합사회입니다. 그전까지는 어땠어요? 선택과목제였거든요. 그래서 국어에서도 선택, 수학에서도 선택 사회과학탐구는 선택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회탐구는 9개 중에 2개 과탐은 또 8개 중에 2개 뿐만 아니라 이과의 진로를 갖추든 문과의 진로를 갖추든 간에 여기 있는 사회와 과학탐구에서 고를 수 있었거든요. 고른다는 것의 장점은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걸 고를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은요. 골라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막 갈아타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배우는 과목에서 또 적응을 못해서 그의 입시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과학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써있죠. 모든 응시자가 선택 없이 동일하게 응시를 해야 됩니다. 저때는요. 저도 이제 수능 세대인데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 중에는 아마 저랑 좀 비슷한 나이일 수 있는데 수능 세대냐 학력고사 세대냐로 딱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치른 수능은 그 당시를 다시 떠올려보면 저는 문과 쪽이었지만 과탐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탐구의 비율 자체가 좀 달랐죠. 그러니까 문과 쪽 진로를 갖춘 사람들은 사회탐구 비중이 과학탐구 비중보다 크고 뭐 이과 쪽은 과탐 비중이 사탐 비중보다 컸어요. 그럼에도 저조차도 물화생질을 했었고요. 이과 쪽 가는 진로에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뭐 질이라든지 역사, 일반사회 과목들을 했었거든요. 뭐 윤리까지 그때가 떠올라요. 그때는 선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랑 함께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많이 이슈였습니다. 통합사회 할까 말까가 아니라 통합사회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구랑 공부를 할까? 어디서 공부를 할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까? 거기에 대한 선택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전에 보세요. 뭐 이렇게 아홉 과목 중에 두 개 선택할 때 뭐 무엇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탐, 이렇죠. 이게 그냥 딱 묶이죠.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렇다면 이제 통합사회가 필수가 되는데 수능까지도 통합사회로 치르게 된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새 교육과정 첫 해에는 항상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전에도 뭐 과목 변경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하는, 현재 강의하는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은 그 전엔 법과 정치였고요. 법과 정치 이전에는 법과 사회와 정치 쪽으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윤리와 과목도 그래요. 윤리, 윤리와 사상만 있다가 생활과 윤리가 추가되던 그 첫 해에 생활과 윤리, 첫 공부하는 친구들이 얼마만큼 불안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첫 해는 왜 공부하기가 힘드냐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평가원 단위에서 출제된 게 없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웁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전문가들이라는 선생님들마저도 확신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출문제가 많이 누적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뽑혀지는 데이터값들이 상당 부분의 지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더 나올 거야? 덜 나올 거야? 여기가 어려운 파트야? 라는 것에 대한 아주 높은 수준의 예측력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첫 번째 그냥 입시 제도가 바뀌는구나 통합사회가 중요해졌구나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를 알아서 그걸 담아서 강의를 해 줘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학교 시험 대비가 곧 수능 대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합사회 공부했던 친구들이 1학년 때 통합사회가 필수 과목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성적만 내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능 대비 곧 학교 시험 대비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기보다는 1학년 때 배운 지식이 2학년, 3학년 쭉 고스란히 가면서 수능까지 유지가 되면 공부의 양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한 번 잘 배워두면 원리 중심으로 이해했을 때 그게 어떻게 바뀌고 어디가 더 중요해지고 덜 중요해진다 하더라도 그 원리는 쭉 가는 거거든요. 그리하여 학교 수업에 최대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사니까 야, 내 수업만 들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 수업은 제 수업대로 가져가고 학교 수업에도 집중을 해주면서 학교 시험에서 성적을 내야 에너지가 생겨요. 보세요. 학교 시험은 망했어. 등급이 쭉쭉 떨어져. 4등급, 5등급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난 괜찮아. 수능 대비로 잘할 수 있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할 거 학교 시험 대비로 수업에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고 다만 제 입장에서 조금 욕심나는 것은 학교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좀 필요해요. 큰 선행도 아니에요. 통합사회에서 이런 걸 배운다. 이 내용 중에서 이건 원래 어려워하는 파트다. 수험생들이 22년의 강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충분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워하는 파트들은 미리 좀 듣고 그 어렵다는 느낌을 상당히 줄인 상태에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려움 자체가 없어질 테니까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게 낮아지겠죠. 통합사회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정말 속된 말로 피 보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 방식이 고등학교에 와서 그대로 이어지면 안 돼요. 수능 대비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시험 대비는 중간기말 중간기말 치른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시험 범위가 귀여워요. 4분의 1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시험 치르고 4분의 1 정도 또 익힌 다음에 시험 치르고 그런데 수능은요. 전체를 놓고 아직은 이게 몇 문제를 몇 분 동안 풀어야 된다는 게 명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에서 그냥 30문제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단원부터 9단원 체제인데 30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반복적으로 평가원이 출제를 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 대해서 그냥 수능 문제라고 칠게요. 수능 문제는 단순하게 딱 외운 대로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면 그건 수능이 아니에요. 학교 시험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 이해 없는 암기 무지성 암기가 당장에 중간기말고사에서는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걸 가리고 선생님이 얘기한 걸 그냥 이해했다 난 이걸 외웠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시켜보기 위한 노력까지 기울인다면 그 지식은 오래갑니다. 제 지식이 오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덧 최적이라는 사람의 어록이 되어버린 남을 이해시킬 수 없는 얄팍한 지식은 자기 것이 아니다. 어 선생님 저 선생님 강의 듣고 잘 이해했어요. 아직까지는 본인 지식이 아니고요. 제 지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학생을 이해시켰어. 자 요건 이렇게 하는 거야. 헌법 파트에서 기본권은 이런 거야. 권력분립 제도는 이런 거야. 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때 자기 지식이 된다. 지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문과 성향을 가진 친구가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 상당히 힘들죠. 왜? 이걸 내가 어디다 써먹나. 아니 입시에서 써먹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살아가면서 물리학의 지식 생명과학의 지식을 어디다 써먹나. 분명 써먹을 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는 지칩니다. 반대로 해보죠. 이과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어. 난 의대 갈 거야. 공대 갈 거야. 난 자연대학 갈 거야. 자연과학대학. 그러면서 사회를 배워. 아니 헌법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 국제무역 이게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럼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 그래서 그걸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면서 본질적인 공부의 이유 학습의 이유를 밝혀주지 않으면 가다가 힘들어지고 가다가 힘들어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배워서 하다못해 지리를 배우면 나중에 세계여행을 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분명히 지리에서 배운 내용들로 아 요건 이런 경관이 펼쳐지는 이유는 이런저런 지리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요런 느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구단원 체제의 통합사회 단원 제목이거든요. 이걸 지금 다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라 수험생들이 무너지는 데가 여기에요. 4단원 5단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딱 9단원 체제인데요. 중간에 4단원 5단원이 법파트와 경제파트다 보니까 그대로 무너집니다. 앞에서는 좀 해볼만해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기도 쉽진 않거든요. 학자들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가 세계지리 쪽 넘어가니까 여행 다니는 그런 생각하면서 잘 버티다가 여기 가서 빵 뭐지 이건 우리말로 쓰여있는데 읽을 수가 없네 혹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경제파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본주의의 발달의 역사 그냥 무지성 암기면 되는 건가 그건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공부 자체가 자 그리하여 이렇게 중간에 꺾여서 마지막에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감도 못 갖출 정도로 포기를 해버리지 않도록 써있죠. 양이 많을수록 완급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완급조절이 뭘까요? 그렇죠. 어려운 파트는 더하고 쉬운 파트는 응 한 번만 좀 보고 그 다음 이게 중요한 파트는 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덜 중요한 건 또 한 번 보고 넘어가고 출제 비중과 정답률 보면 그게 나오죠. 또는 등급 컷을 보고 전반적으로 그 당시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한 분위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숫자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기초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리하여 혼자 공부하기가 힘들다면 처음에는 최적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래서 수험생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어하는 거구나. 아 이건 이렇게 공부하면 아주 수월한 거구나. 그래서 수험생이 혼자 공부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첫 해에는 더더욱 중요하겠죠. 왜?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누구랑 함께 해야 할까 한 번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통합사회를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그리고 멋지게 멋지게 공부한다는 건 우린 성적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듣고 껄껄껄 거리면서 웃고 문제가 안 풀려. 곤란하죠. 멋지게 공부한다는 건 공부를 하는 것처럼 공부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급컷, 출제비중, 정답률을 분석해서 학생 스스로가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적이다.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걸 극대화 시킨다. 실전적이다. 머릿속에 맴도는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를 풀도록 한다. 다짐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냥 아무런 순서도 없이 아무런 체계와 구조도 없이 그냥 이야기 흘러가듯 때려넣는 거 아,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체계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아마도 이과 성향 가진 친구들은 정말 저랑 잘 맞을 거예요. 왜냐. 제가 맺고 끊는 것에 아주 크게 공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배들한테 최적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이렇게 물어보면 스킬러라는 뭔가의 OX를 바로 때립니다. 그다음 부등호를 열 수 있으면 부등호를 다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건 없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되지? 물음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딱딱 끊어들이거든요. 그런 체계적인 지식을 쭉 에너지가 불타오를 수 있도록 넣어줄 사람이 누구냐.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선생님의 전공 자체가 거기에 적합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통합사회잖아요. 멀티 전공자 아,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법대를 가서 그리고 뭐 경제학, 경영학도 복수 전공했죠. 그리고는 지금 현재에도 일반 사회의 과목 정치, 여법, 경제, 사회문화를 학교 현장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리고 심지어 윤리교육까지 전공한 사람 그리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그게 법파트든 경제파트든 윤리파트든 가장 쉽게 설명해줄 전문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회 아까도 보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지칠 거예요. 이건 수험생만 지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요. 본인이 사회탐구 강의를 오랫동안 해봤다. 그런데 사회탐구에서 일부 과목만 해봤다라고 한다면 통합사회를 첫 해에 강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만들어질 통합사회는 지금이 첫 해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전에도 있었죠. 통합사회가 만들어질 당시 그 이전에는 고등사회였거든요. 고등사회 때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첫 해부터 다양하게 여기 보시면 EBS만 10년 강남인강 10년 그리고 전 사이트 이땡땡에서도 8년 제가 22년 차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14년은 인강으로 꽉 채웠습니다. 이걸 동시에 진행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강만 진짜 하루에도 10개씩 찍어본 적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이 강의해본 선생님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메가스터디에 통합사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훌륭하시고 믿을만한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이 메가스터디에서 인터넷 강의를 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아 어차피 가장 어려운 파트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는 최적이구나 돌고 돌아 최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최적하시면 좋겠다 라는 바람과 기대를 담아 이제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불안감을 제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보험 광고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런 걱정은 저희가 해드립니다. 이런 보험 광고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집중해서 수험만 열심히 들으시고요. 수능 대비 학교 시험 대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라고 하면 한 사람의 최적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 사회탐구 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사회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스템자가 딱 붙어 있어요. 저희가 시스템 가장 체계적인 그런 강의와 교재를 개발해왔던 연구실로서의 그 책임감 이제는 학교 시험 대비를 넘어서 통합사회에서 수능까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강의에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Peace 최적이었습니다.